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운스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프로들 같은 경우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클럽을 수직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프로들이 있고요. 그리고 백스윙에 올라가서 몸통의 회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회전 또는 수직으로 내리는 게 효율적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학생분들을 요즘 되게 많이 만나는데 이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모든 분들의 고민은 엎어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엎어친다라는 것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렇게 앞쪽으로 클럽이 나오는 행위를 우리가 흔히 오버더탑이라고도 하고 엎어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우리 골퍼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수직으로 내려주는 이 방법을 많이들 선택을 합니다. 백스윙에서 회전을 다 하고 그러면 가슴이 우측을 받기 때문에 오른쪽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 사이로 클럽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임팩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엎어치는 것을 조금 더 희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일정 부분은 맞고 또 차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효과가 조금 더 미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슴이 우측을 받죠? 이때 어깨가 앞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이 어깨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려서 그대로 볼을 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엎어치지 않는다. 옆에서 봤을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발생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통의 회전의 속도가 좀 적기 때문에 뒷땅이라든지 그리고 몸이 눕는 스윙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올라간 상태에서 왼쪽 어깨를 그대로 두고 스윙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왼 어깨가 높아지면서 머리가 눕는 스윙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만 우리 골퍼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이것도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스윙에 가서 이렇게 어깨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또는 또 너무 머리를 뒤에다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이 팔이 가슴 정도 내려와서 그 상태에서 몸과 함께 회전을 한다. 이것도 우리 일반적인 골퍼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연습 같은 경우는 이제 입문자분들이나 아니면 초중급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해드릴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운동 능력도 조금 더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이론 공을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도 알고 있어야지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지만 우리가 힘을 굉장히 힘 있게 볼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체를 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때린다고 했을 때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그 상태에서 때린다. 그 골프라는 게 원체 찰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내려주고 때린다 하면 힘이 조금 더 소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물체가 있다면 이걸 때릴 때 뭔가 채찍처럼 자, 손을 잘 봐주세요. 올라갔다가 한 번 이렇게 좀 더 뒤돌려 치는 느낌이 있죠. 올라가서 이렇게 뒤돌려 치는 느낌 한 번 꼬아 때리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백스윙, 체중이 가면서 팔이 어떻게 되죠? 약간 뒤로 처지면서 때리게 되죠. 옆에서도 봐주시면 백스윙에 가서 몸을 사용하다 보면 자, 왼쪽으로 몸을 사용하다 보면 손이 조금씩 뒤처지죠. 그래서 그걸로 땅 때리는 거야. 한 번 비틀어서 때리는 방식이 있는 거죠. 백스윙, 이렇게. 하지만 이 이론이 직관적이진 않아요. 백스윙에 올라간 상태에서 이걸 내려서 돌아라. 백스윙에 올라가서 클럽 패드를 바로 떨어뜨려라. 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 골퍼분들이 들었을 때도 좀 심플한데?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막 골프에 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한 번 클럽을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들어서 이 클럽을 떨어뜨려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몸이 돌면 골프 스윙이 완성이 됩니다.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데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백스윙해서 약간 뒤돌려 때리는 게 필요하다는 순간이 옵니다. 왜? 엎어치는 문제. 그리고 뒷당 탑볼 얼릭스텐션이 발생이 돼요. 제가 한 번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백스윙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클럽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팔이 내려오는 느낌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왼쪽을 좀 막아놓고 그대로 내리게 되면 팔을 내린다라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좀 더 가슴이 우측을 보면서 이렇게 볼을 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골프는 뭐죠? 회전이죠. 회전. 내가 아무리 이 팔을 내리고 돈다고 해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왼손잡이 골퍼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른손잡이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왼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백스윙에 올라가서 공 치세요.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측을 되게 많이 쓰세요. 분명히 왼손잡이인데도 오른팔을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엎어치고 또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골프는 뭐라고요? 회전이죠. 백스윙에 올라가서 회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걸 수직으로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슴이 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볼을 때릴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백스윙에서 수직으로 이걸 내리려고 했는데 몸이 어느 정도의 회전이 더해지다 보니 어떻게 되죠? 바깥쪽으로 되는 거예요. 또는 거기에 더해서 백스윙에 가서 클럽까지 그냥 바로바로 떨어뜨리세요. 올라가서 떨구세요. 이렇게 배웠던 분들은 이 팔이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졌다가 접혔다가 펴졌다가 이것만 반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접혔다가 펴졌다가 그러다가 회전 만들어지면 이렇게 엎어치는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급자분들한테는 몸을 사용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치셔도 괜찮다. 원래 골프라는 거 자체가 배우면 배울수록 하면 할수록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시다가 내가 조금 더 여기서 레벨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찰진 임팩트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 두 번째 수직으로 내리고 턴이 아니라 올라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서 꼬아 때린다라는 그 느낌의 임팩트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몸을 회전을 왼쪽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바디에 가속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클럽이 뒤처지게 되는 게 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몸이 좌측으로 가속을 하니까 클럽의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백스윙, 스윙 이런 식으로 마치 야구 선수가 배트를 잡고 있다가 몸을 좌측으로 가속을 하다 보니 이 배트가 뒤로 기울어지면서 오른팔이 들어와지는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골퍼분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깨의 회전근계나 어떠한 그런 유연성이 각자 다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성인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몸이 부드러운 몸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걸 처음에는 암기를 좀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이거에 걸맞는 드릴을 또 이따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냐 백스윙에 올라갔으면 제가 한번 클럽을 놓고 올라갔으면 내릴 때 첫 번째 동작은 이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당겨주는 게 아니라 이 팔꿈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비틀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몸이 좌측으로 가면서 비틀린다. 이렇게 비틀리는 거죠. 팔꿈치가 이건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때 팔꿈치 비틀린다고 하면서 상체가 뒤로 가면 안 돼요. 많이들 이걸 비틀다가 몸을 쓸 때 이런 식으로 몸이 일어서는 문제가 발생이 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올라가서 이 팔꿈치가 비틀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손이 있죠. 손 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이퍼처럼 이렇게 안녕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비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을 쓴다. 이 동작을 좀 비유를 하자면 마치 제가 공을 던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공을 던진다고 했을 때 야구 선수처럼 또 여기에서 야구 자세가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야구를 모릅니다. 그냥 저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언더스로우로 던진다고 해볼게요. 자, 백스윙에 해서 백스윙은 아니겠죠. 야구에서는 이 공을 들었으면 몸을 왼쪽 발을 딛고 비틀다 보면 보통 굉장히 뒤로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슴 쪽을 대흉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쭉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것은 일부로 늘린 게 아니라 몸이 좌측으로 가속을 하다 보니 쥐고 있는 공이 있죠. 이 부분이 서로 나의 가슴과 손이 벌어지는 세퍼레이션의 분리가 되면서 팔이 젖혀지는 거예요. 이걸 일부로 젖힌다가 아니라 하나, 둘 이렇게 던지죠. 조금 더 과장된 느낌입니다. 하나, 내 몸 돌다 보니 손목과 팔이 조금 더 플렉서블하다 보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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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 뒤로 돌아가는 느낌이죠. 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슉 하고 던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느낌. 그래서 내가 이 골프의 이론 지금 김현우 프로가 말하는 말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나도 좀 더 찰지게 때리고 이렇게 싶은데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공을 우리 어렸을 때 물수제비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할 곳이 없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야구장이나 아니면 물수제비 물수제비 아시죠? 이렇게 물수제비나 아니면 언더스로우로 던진다고 생각하시면서 공을 오른손에 세 손가락으로 쥐어 주시고요. 손바닥으로 쥐는 거 아닙니다. 손가락 세 개로만 쥐어 주시고 이걸 천천히 언더로 이렇게 오른쪽 팔꿈치가 옆에서 봤을 때 L자의 모습이 나오게끔 내 몸을 돌리면서 던지는 거예요. 낮게 언더로 백스윙에 가서 이렇게 언더로 던지는 겁니다. 백스윙 가서 몸을 좌측으로 보내주고요. 턴 턴 턴 턴 턴 턴 가면서 이렇게 팔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손목에 힌지 힘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내 몸을 쓰다 보니 손목이 부드럽다 보니 이 무게 때문에 좀 뒤처지는 감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쭉 들어오면서 던져지는 거예요. 골프는 어깨의 뒤쪽에 후면 쪽에 등근육과 어깨 이쪽을 많이 써야 돼요. 후면 삼각근 그리고 이 날개뼈 안쪽 뒤쪽을 좀 젖혀주는 느낌으로 그렇지만 엎어치거나 그리고 수직 낙하 일반적으로 잘 못하는 분들의 문제가 뭐죠? 엎어친다고 하는 분들 이 대윤근 그리고 어깨 앞쪽 앞쪽 근육을 쓰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엎어치고 땡겨치고 치키닝 나오고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골프는 뒤를 쓰는 거예요. 뒤 어깨 뒤 그 다음에 날개뼈 뒤쪽 이 부분을 최대한 가슴 근육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 근육을 늘려서 이렇게 스윙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동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팔을 또는 팔꿈치가 비틀어지고 손을 비틀면서 이 짧은 찰나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A와 B의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올라가서 바로 그냥 수직락한다. 헤드를 들어서 떨어뜨리는 방식. 굉장히 봤을 때는 직관적이면서도 처음에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골퍼분들이 이 스윙을 많이 구사를 하십니다. 자 백스윙에 가서 백스윙에 가서 오른팔을 핀다. 투 일단 백스윙에 올라가서 몸이 가속을 할 때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가 비틀린다라는 생각은 조금 더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팔꿈치 하나 팔꿈치 이렇게 비틀다. 이걸 누르는 게 아닙니다.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 끌고 오시면 찍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틀림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 몸을 가속 왼쪽 골반 왼쪽 어깨 이렇게 조금 더 비틀어주는 겁니다. 올라간 것과 내려오는 게 조금 궤도가 달라요. 프로드를 보면 올라갈 때 샤프트와 또 내려올 때 샤프트가 달라지는 걸 슬로우 모션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스윙 부드럽게 이렇게 부드럽죠? 팔꿈치나 그럼 클럽이 열리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몸이 딱 써질 때 이 또한 손이 아까 젖혀졌잖아요. 그러면서 왼쪽 손등도 살짝 이렇게 둥글게 말리게 됩니다. 왜? 부드러우니까요. 그때 클럽이 자연스럽게도 다치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클럽을 닫는 방식은 그냥 손목을 풀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앞쪽에서 보면 클럽이 닫히게 되죠. 이렇게 풀어서 칠래? 올라가서 이렇게 손목이 살짝 말리면서 뒤에서 칠래? 걱정 안 하시고 오른쪽 가서 팔꿈치를 비틀어도 또는 체가 뒤에 있어도 공 열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인사이드를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되지만 우리 골퍼분들은 안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샤프트를 거꾸로 클럽을 잡아주시고 올라간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걸 작게 한 5번에서 많게는 10번 정도 돌리면서 다운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이 올라갔죠? 작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면서 자 그러면서 오른쪽 팔꿈치 보세요. 어떻죠? 들어오죠? 실제로 공을 칠 때도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어때요? 이렇게 인 아웃 인 아웃 공을 쳐야 합니다. 자 백스윙 뒤로 돌릴게요. 가끔 이렇게 앞쪽으로 크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윙에 이런 비탈이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뒤로 돌리면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그러면 인 아웃 인 아웃 실제로 저는 이 볼을 칠 때도 옆면을 땅 친다는 느낌보단 드라이버 아이언 모두 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친다는 생각으로 스윙을 합니다. 이 공은 동그랗기 때문에 나만의 구질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실 스트레이트를 매번 친다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만의 구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하시면 좀 무거우니까 꼭 샤프트로 해주세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죠? 자 인 아웃 인 아웃 인 아웃 이런 식으로 볼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유형은 올라가서 우리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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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앞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뒤쪽으로 돌리면서 치는 사람하고 앞쪽으로 돌리면서 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플레이어의 입장에서는 나는 앞으로 안 치고 이렇게 내리려고 했어. 수직으로 내리려고 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면 몸의 회전과 함께 더해지면서 앞쪽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후면 근육 후면 근육을 많이 사용할수록 실제로 우리 골퍼분들이 스윙을 하시고 나면 이 후면 근육이 뻐근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수직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어깨를 막아놓고 치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떤 분에게는 그런 방식을 또 고수를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과 같은 이론을 이야기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의 레벨이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자 라는 뜻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내가 앞쪽으로 손으로 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뒤돌려치기로 이렇게 뒤에서 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어드레스라는 상태에서 어프로치 할 때 클럽을 너무 짧게 주려고 하시거나 공을 오른쪽에 놓으려고 하시거나 그리고 공을 칠 때 손목을 많이 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듣는 분이라면 보통 스윙을 앞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손목 팔 중에서도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팔뚝과 이 어깨 뒤에 분절을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 포함이라고 하는 이 앞쪽을 쓰시는 분들은 공을 굉장히 좋게 말하면 신속하고 심플하게 공을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탁 네 퍼팅도 탁 이런 식으로 손 끝을 많이 쓰시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뭐 어프로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프로치 또한 올라갔다가 알게 모르게 올라가서 팔이 들어가면서 약간 살랑살랑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이 맞는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반템포 느리게 쳐야지 훨씬 더 찰지고 되게 소프트하고 볼이 좀 묻어나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바로바로 공을 때린다. 주위에서 손목을 조금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 내가 팔과 손으로 치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 더 뒤로 좀 어깨 후면 쪽을 이용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했던 좀 공을 던지는 느낌 그리고 뒤쪽 후면 그 다음에 팔꿈치 팔뚝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